첫 번째 발표로 이동만 공대학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동만 학장님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동만 공대학장님은 카이스트 전산학부 소속의 교수님이시고 또 ICT 기금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1987년에 우리 카이스트 전산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2011년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원장, 카이스트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학장 그리고 현재는 카이스트 공과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이 가는 것은 요즘 AI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사람하고 그러한 기술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AI가 사람을 넘보고 있고 또 사람이 AI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아니면 의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존의 세상에 있는데 이걸 넘어서 공진의 세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들 이 그림 아폴로 11호 1969년 7월 20일 이거를 서로 둘이 만나는 부분이 그 당시에만 해도 이게 조종사가 그러니까 이 다킹스테이 서비스 모조에 있는 사람이 이 로켓에 역추진도 있고 메인도 있고 그거를 동시에 한 16가지를 동시에 조절을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딱 만나야 된대요. 만나는데 그 초가 수초의 공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그걸 동시에 그리고 또 실제 상황에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막 열심히 시뮬레이션하고 막 했는데 잘 안 돼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해당되는 부분들에 다 되는 거를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이거를 적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에라를 최소화로 할 수 있는가를 해서 커맨드리븐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이게 최초로 키패드 형태의 컴퓨터를 발명을 하게 된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룰로 딱 세팅이 된 거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이거를 굉장히 애질리티를 높은 거죠. 민첩성을 굉장히 높여는 소프트 파워가 궁극적으로 된 두 거두죠. 우리나라 전 세계의 컴퓨팅 시상을 특히 퍼스널 컴퓨터라는 에리아에서 거두 두 분이죠. 빌 게이트, 스티브 잡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PC를 확 줄여서 이 안에다가 우겨넣으려고 했어요. 빌 게이트는. 그러면 간단히 생각하면 컴퓨터를 쓸 줄 아는 사람 전 세계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요당 시대, 2000년대 초에. 맥시만 잡아도 20% 안 넘어요. 그런데 전화기를 내 컴퓨터도 되는 사람. 전화기 쓸 줄 아는 사람? 전화기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금세 8, 90% 올라가요.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은 20% 시장을 탈려갔고 이 사람은 거의 90%, 100% 시장을 탈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사람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기술이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요. 결국 이것도 이 기존에 쓰던 전화기에 소프트 파워를 넣음으로써 전화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었죠. 그래서 컴퓨팅이 변한 걸 보면 또 그 얘기를 해줘요. 예전에 컴퓨팅 변화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하드웨어 중심이죠. 메인 프레임에 기계가 늘어나는 거로 계속해요. 그런데 여기 2020년 여기 딱 들어가 보면 데이터란 말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더 이상 하드웨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아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사람은 조금 더 뒤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기술이 있고 기술이 앞서 있어서 기술을 배워야 돼요. 민첩성이라고 사전에 보니까 민첩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절리티는 사실은 민첩성 이상의 의미가 사실 있죠. 적응성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기가 변화하는 부분도 들어가고 그런데 민첩하게 그 즉시에 맞춰서 자기를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는 거죠. 사람을 배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빅데이터도 하고 클라우드, IoT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제품이지만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딱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력인 부분들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공장들이 해당되는 지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위치의 독립성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제 전공 분야로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게 분산 시스템인 거예요. 인터넷처럼. 여러 개의 오토너머스한 엔티티가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하나의 커다란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형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다 보니까 위질리언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공존을 넘어서 공진 상태로 가야 되는 그런 민첩성, 기술의 민첩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 건가. 공대에 이런 이름으로 내년도에 제 욕심은 컨설티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봐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별이 되고 싶은 총장님의 국제와 앞서 나가는 부분. 그런데 앞자들을 다 땄더니 AI가 일상화되는 세상의 융합적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한 디지털을 더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융합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바메틱이라고 저희를 붙여서 앞자를 다 붙였더니 스타가 됐어요. 저희들이 교육 부분에도 이런 융합적인 부분. 그래서 과목을 두 개 만들고 내년에 또 두 개 하는데 거기에는 공대 교수님 플러스 인문사회학 교수님이 반드시 한 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사회에 미치는가 하는 부분도 배화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욕심은 학교 전체를 일단 한 가지는 학교 전체가 다 테스트베드가 되는 거예요. 제 연구실부터 테스트베드가 되고요. 다 테스트베드. 문제 캠퍼스도 그렇게 하려고 해서 최초 기술, 총장님이 얘기하시는 1렙 1창업부를 넘어서 최초 기술을 실현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좋겠다. 발표는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